안녕하십니까. 앰비전의 류진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머신비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카메라, 렌즈, 광학계, 그리고 레이저, 산업용 모든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점점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FHD, UHD, 그리고 4K 점점 고해상도로 올라가면서 그에 따라서 니즈가 파악되어서 저희가 이런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다양화, 즉 스마트폰, 태블릿, TV, 시장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렌즈도 배울 때가 변할 수 있는 가변 렌즈를 저희가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카메라보다 더 큰 초고해상도 카메라, 86메가 카메라와 가변 렌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가변 렌즈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가변 렌즈 같은 경우는 배율이 바뀌더라도 최고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렌즈를 저희가 제조사와 함께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모는 움직이지 않는 데모이긴 한데 86메가라고 해서 만 바위 8천 개의 픽셀로 되어진 카메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시류는 2500개의 가로의 픽셀로 표현해내는 거고 카메라는 만 개의 픽셀로 2500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즉 디스플레이의 한 픽셀을 카메라의 넷 픽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태블릿으로 작은 영역을 크기가 작은 영역은 이 정도의 높이에서 보고 점점 크기가 커지면 점점 높이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메라도 또 렌즈도 다양한 광학계도 현재 안주하지 않고 차세대 미래에 사용될 카메라랑 렌즈를 개발해내고 그거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